여기서 defy를 좀 보시겠습니다. 반항하다, disobey 인데요. 예문 보시면 그 병사는 상관이 직접 내린 명령을 거역했다. 발포하라는 직접 내린 명령을 거역했다. 두 번째의 의미도 잘 익혀둬야겠습니다. 사물이 허용하지 않다. 예문을 보시면 그것은 디스크립션, 설명을 defy 한다. 허용하지 않는다. 그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그것은 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. 이루 다 말할 수 없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그 다음에 그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. 설명이 불가능하다. 그 다음에 그것은 이해가 불가하다. 이해할 수 없다.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 이해를 그것은 이해가 불가하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뜻도 반드시 익혀둬야겠습니다. 어려운 일을 해볼테면 해봐라 하고 도전하다. 예문을 보시면 너에게 도전한다. 반항한다. 이 말이죠. 이것을 해보라고 이것을 해볼테면 해봐라. 이런 뜻입니다. 이것을 해볼테면 해봐. 어떻게 한다고요? 이 부분 한 단어처럼 익혀야겠죠. I defy you to do this. 그 다음 예문이야. I defy you to prove your accusations. 너의 주장을 입증해봐라. 증명해볼테면 해봐라. I defy you to prove. I defy you to prove your accusations.